내 아는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멍님 아는 동생님 조기 딸님 내가 아는 동생입니다 내가 아는 동생님 안녕하세요 좋아 자연스럽게 타겟이 바뀌었군 내가 아는 동생 팟들 아님? 다? 4명 다 구멍님 아님? 내가 아는 동생들 팟이 구멍이 형 아는 동생들 팟 내가 아는 동생 팟 하하하하하 제가 챌린저님한테 강의를 받겠습니다 어떤거 원하세요? 코너 소개 코너 하고싶은거? 저는 제가 있는 원딜이 봅시다 뽀삐 아 뽀삐란다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뽀삐가 아니라 최소한 멀리서 때리는걸로 해주세요 아 예예예 기다리니 1시간이 사라져서 왜 챌린저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강의를 받냐구요? 아 그렇네 1시간만 1시간밖에 시간이 안남아버렸어요 스펠이요? 아 빨리 말씀해주셨어요 저 왜요 왜요 스펠이요? 아 맞네 텔 들었어요 저 괜찮아요 나 많이 죽을거니까 빨리 오면 좋지 아 맞네 개이득 하하하 이거 드실? 우리 재밌는거 하러간데 뭐야 왜 일로와? 이왕 순간이동 들으셨으니까 탑에 여기 숨어있다가 1레벨에 킬 하나 저 지금 쫓겨난겁니까?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냥 오세요오세요 탑가요 그냥? 혼인계약하시죠 챌린저들 아 이거 왠지 될거같애 엥모라 1레벨 못찍었어? 안찍었는데 그럼 나 혼자서도 알아서 보고니깐 적당히 한거같은데 그럼 큐찍을게요 아 제가 그정돈 알죠 브론즈라.. 아 너무 브론즈 무시하시네 아 이게 그 홀드박으로 내려볼게요 제가 S 엄청 누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와 미드 진인데? 미드 진이라고? 잡았는데요 한 대 더 쳐요 한 대 더 쳐요 뭐야 이걸 성공거네 칼리스타 그냥 여기 순간이동 타시면 될거같은데요 조심하세요 와 오우저 버렸다 와 챌린저야 역시 어어? 탔어요? 무르고 탭 뺐어요 무지하게 말라고 칼리 저는 챌린저님 말대로 말대로 저기다 탈탔습니다 네 이걸 귀신같이 탓해버리네 매력이 조매력 말투 개암이었다 방금 기신같이 탓해버리네 뭐 사실 처음에 별로 맛없었는데 흐흐흐흫 아 못먹었다 아 아 아 누가 찔나 말라오와봐 누가 째리스마와봐 늡사 엡서오그든하고 갈게요 좋아요 타드려요 그냥 타드려요 뒷틀드 아이고 아이구 좋아요 오 질서 도거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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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챌린저님이랑 하니까 그냥 수월수월하네 잘하셨어요 많이 해보셨나봐 되게 능숙하신대 다루는게 반쯤 포기하신 상태로 오 아 까비 나이스요 와 그냥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냐 뭐가 신기하네 칼리스타 오세요 칼리스타 오세요 아 진 여기있는걸 다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안괜찮은데 저희는 괜찮아요 갈게요 갈게요 안팎트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아 그 빠른 나 스킬이 딱딱해 땅지나가신다 오예 와 너무 로케 깔끔하냐 게임이다 오더 헬로우 그것이 오더의 힘 일단 바텀부터 드시러 가세요. 네. 저거 먹고 같이 가서 믿음. 충실한 개가 되었구나. 이거 불러먹을 사람. 네. 너요. 봐봐. 너요. 도비 has a beautiful master. 도비. 도비 됐어 매력이? 조비, 조비. 예스. 조비. 도비 is a free man. 신념이. 없네. 힐 좀 해야지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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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아무도 못 봤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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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봤나봐. 전 브론즈가 현 브론즈를 이해해주는 모습이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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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님. 라인님. 하이파이브. 하나, 둘, 셋. 갓. 하하하하. 오케이. 하하하하. 이거 칼리스타 다 잡을 준비하세요. 오시면 다 잡아요. 플레드 보고 플레드 보고. 제가요? 선생님.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하하하하. 도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하하하하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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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오시덩. 독도에 한 번 더! 앗! 잘 못 썼다. 그냥 쭉 가요, 쭉 가요. 이겨요. 나도 간다.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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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부 껐다! 선생님!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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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나 끌다 죽으라고? 알았어. 하하하. 하하하. 왜 어그로 끌다 죽을라 그래요? 캐리하면 되지? 몰라요. 우리 시청자들이 그렇게 하라는데. 하하하. 다 키워놨는데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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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상에 나 라칸 보고 있었는데 초쿵 5 뭐야? 초쿵 탱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강사슬 조리도 생각도 없이 시간도 없이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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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나 머리 개 아파 지금 건범리지 날아오면 막아 드릴게요 아 오 썼다 이거 르블랑 부활까지만 기다려야 제가 막을게요 그냥 우리 짓 막아야 돼 5 4 3 클레드 막고 있어요 클레드 안돼 자 리신 잡자 와 나를 자르네 나 이런 관심 받아본 적 없는데 롤에서 와 이걸 지네 괜찮아요 역시 물이 다르구만 크크크크 아 진짜 정신 없었다 진짜 맞어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면 정신 없지 않냐 오 오 나 지금 무슨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데 오오오오오 하다가 기억에 남는 거 없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 지금 어떡하지 잘하셨어요 무려 S등급 받으셨네 아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것이 족살의 마지막 말이었다 다시는 이 파티에 오지도 않으므로 마음을 먹은 족살은 채팅창 그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있어요? 그 사람 있어요? 그 사람 있어요? 어 그 사람 있어요? 어 있어 하면은 아 오늘 하면서 막 이제 가는거지 곧 온대 아 오늘 바빠서요 에 음 ㅇ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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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h... ㅇ...